어 지훈아, 너 아까 다영 씨가 뭐 좀 전해달라고 해서 나 2층에 올려놨다 해줄게. 김쌤, 이제 힘든 꿈 꾸지 말고 편히 주무세요. 우리 김쌤 꺼. 선물 고맙습니다. 별 말씀을. 근데 다영 씨, 자수솜 씨는 초등학교 일에 나아진 게 없군요. 못생겨서 죄송합니다. 농담입니다. 꼭 하고 주무셔야 해요. 네. 고마우면 밥 사시던가요. 알겠습니다. 정말요? 네. 꼭이요, 꼭. 알겠습니다. 다영 씨도 잘 자요. 아니, 김쌤이 진짜 밥을 산다고? 뭐? 커플 목벨개다. 에스파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